자 5분보니까 the word it in the passage refers to. 문제 유형부터 챙기겠지. 문제 유형 뭡니까? reference question이에요. 그 refers라는 그 자리에다가 하이라이트 쳐주시고 뭐 옆에다가 역시 그 reference 문제 유형 적어주세요. reference question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 그 대문자가 있는 거 찾아왔고 읽고 그 위에 문장 읽으면 되겠죠? 보니까 이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네요. it. 그치? it probably brought and gave for some land. 자 그것은 아마도 이제 그 젖을 먹이고 그리고 땅에서 뭐 했을 것이다? 애를 낳았을 것이다. 그러면 이 시 가리키는 건 바로 어디? 앞 문장을 읽으면 되겠지. 앞 문장이 어디부터 해요? 밑에서 네 번째 줄인가? it has been suggested that. 이거 읽어오면 되겠네. 제안되고 있다. 뭐가 되냐가? 대답해서 선고해주세요. pocket status는 fed on. 음식을 먹다. 이런 뜻이네. 그러니까 물고기를 먹었대. in shallow water. 얕은 물가에서. 그리고 pocket status는 was not yet adapted. 아직 지금 어댑트 뜻이 뭔데? 이건 적응시키다. 이런 뜻이잖아. 아직 적응되지 못했다. for life in the open ocean. 그러니까 오픈 오션이니까 열려져 있는 그런 바다인 거지.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브라이든 gave birth on land이니까 이 시 가리키는 거는 뭐다? pocket status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답은 5번 답은 1. 인형.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